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략은 뭐 대다수의 국민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다 인용하고 성경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 노아의 방주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찾아보고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앞장에도 나오지만 8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에 그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아라라산 8장 사절에 나오는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를 잘 생각을 하고 그럼 아라라산으로 오늘 한번 가보겠는데 그러면 아라라트산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라라트산은 이렇게 아라라트산 검색을 누르면 아라라트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라라트산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이쪽이 이쪽이 터키 아르메니아 그럼 이쪽이 이란입니다 이 3개국이 걸쳐 있는데 우리도 지리산 하면은 구례, 하동, 남원 이렇게 여러 이 걸쳐 있듯이 그 산 하나가 아라라트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산 하면은 그 이렇게 다 그 지역을 다 지칭하게 됩니다 지칭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라라트산은 터키에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라라트산을 아라라트산은 형태가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대간처럼 쭉 연결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화산 백두산이나 이렇게 한라산 울릉도의 성인봉처럼 독립적으로 이렇게 솟아 오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산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볼 때 저 역시도 그래서 이게 아마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약간 그 분화군이 그 정상구에서 음 이렇게 약간 분출된 흔적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라트산은 어 화산으로 형성된 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글 그래서 이제 위키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아라라트산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아라라트산은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질이 과연 이게 화산에 관련된 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질을 봤더니 위성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화산산이었습니다 화산산이었고 그 보면은 우리나라 한라산의 백두산처럼 분화구에 있는 화구나 뭐 칼데라 같은 건 없으나 어 이게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그 화산활동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근래에는 1840년에도 있었으며 뭐 마을 주면이면 만 명 정도 사망할 정도로 큰 화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위키에 있는 그건데 보셔도 이게 화산활동에 의한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구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화산활동이 있었던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성경에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떠 있는데 아라라산 정상 아니면 하단부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래서 음 정상부 그 아라라산 저 개인적 견해로는 물이 만수이까지 찬 상태에서 물이 빠진다고 그러면 일단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정부 정부 산정상부 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러가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노아예방주 목격담이나 여러 그런 거에서 어디가 있는가 그런 자료가 있나 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음 창조위키 여기 거기 보니까 이쪽에 요부분에 요부분에 표시를 해 놓은게 있더라구요 요부분 또 요부분 요부분이거든요 요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부분을 한번 찾아보는데 비교를 해가면서 또 봐야 되니까 요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부분이 요거거든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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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그런게 요거 요거를 찾아야되는데 형태가 좀 다른데 요거 보면은 제가 볼때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부분이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눌어보겠습니다 요부분에 요부분에서 방주가 있었다 과거 70년대 경에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라는 거죠 경사가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라서 여기에서 과거에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견되었다 라는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여기서 시간 대신 문화점 쭉 읽어보면 과거에 이쪽에서 있었다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해 보면 여기서 나오진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일단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일단 없는 건 없다고 해야지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산에 아라라산이 굉장히 큰 산인데 아라라산이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있다면 도대체 얼마로 보일 것인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주의 사이즈는 길이가 성경에 보면 단위가 큐빗으로 나오니까 큐빗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단위로 우리는 메타 단위를 많이 쓰니까 메타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한 125m 정도 되고 너비가 29m 정도면 30m 정도 계약 30m 정도 보겠습니다 높이는 23m 정도인데 일단 높이는 우선 높이보다도 너비와 길이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이 폭이 30m 폭이 30m 폭이 30m 30m 30m면 한 이 정도 하겠죠 이 정도 잘 보고 계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길이가 125m 길이가 125m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의 크기라고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 이 20000원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 잠깐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다시 잘 보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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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폭을 한 아 요정도 요정도 좀 잘 보일것 생각합니다 요정도면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요정도 아라라산의 항공사진을 봤을때 배가 125m면은 요정도 보이게 됩니다 확대를 했을때 육안으로 명확히 보일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멀리서 오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얼마든지 확대를 하게 되면 125 125 125m 정도의 크기를 사이즈를 가진 것은 거짓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쪽에 아까 있었다고 그러면 어 당연히 보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고 요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산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한 또 여기 말고 또 이제 보통 이게 그 뭐 이게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동쪽이 동쪽인데 아까 그 장소가 여기다 표시할 거거든요 여기 여기거든요 아라라산 정상 북쪽 북쪽 방향에서 이건 제가 그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목격자들이 아라라산 정상 북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있었다고 목격이 많거든요 일단 이쪽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노아 악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있죠 여기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데 요 요 길이를 재보면 한 100m 정도 되더라구요 100m 아니 125m 근데 크기로는 125m에 근접하니까 그 다음에 너비도 재보면 30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크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한마디로 우리 저기 정림사지 회암사지 아니면 미륵사지 이런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서 절터가 있듯이 여기가 노아의 방주 터다 이제 그런 건데 일단 탄화돼서 없어졌지만 이 기본 터만 있다라는 이런 신발 발자국 같은 곳을 이제 여기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저도 여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산정상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뭐 산정상은 아니지만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위치상으로 봐서는 음 서쪽 서쪽 N이 북쪽이니까 북쪽 이쪽 하고 이렇게 두개 이게 지금 현재 주로 거론되고 가장 유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이방주가 아라르산에 안 머물렀다는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키에서 찾아봤듯이 노아이방주 산 자체가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활동에 의한 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자동 번역이 돼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여기 보면 아까 어디갔죠 아까 지질하기 나와야 되는데 지질 지질 지질을 보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질을 보면 뭐 지질의 전문적인 용어는 저희들 같은 저같은 경우는 이제 지질학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근 화산활동 및 지질활동만 보면 기원전 2500년 기원전 550년 서기 1450년 1783년 1840년 또 가장 최근에도 있었는데 기원전에도 있었고 AD 1840년 1319년 이렇게 많은 강한 지진 강한 지진도 아라라산 일대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지진 활동이 있는데서 과연 광주가 현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도 엄청 많이 흐른된다 더군다나 그게 뭐 강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목재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거기가 그 수목 한계선이 이상인 산정 5,000m 이상에 있는 곳이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것과 여러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온전한 상태로서는 있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되고 파편 뽀스레기들은 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형태에는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제가 판단해 볼 때 뭐냐면 산사태도 나고 지진도 나고 하다보면 그게 없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어디까지는 창 그 다음에 어 여기 있잖아 1900만 이나 최대 1만명까지 사망할 정도로 거대한 산사태로 났다 라는 거 이건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이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이 정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거냐 분화구도 없는데 그런데 실제 화산이라는 것은 화구나 뭐 분화구 칼데라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게 있습니다. 흔히 뭐 우리 뭐 제주도에 가면 삼방산 이라든지 또 분화구 크기도 뭐 후지산 같은 경우 사이즈와 백두산의 사이즈 한라산 사이즈 성인봉의 뭐 그런 게 다 틀리고 우리가 구 가스레인지 국물을 끓이더라도 매운탕을 끓인다고 볼 때 어 뚜껑을 꽉 닫은 상태에서 물을 확 하면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국물이 넘쳐가지고 보글보글 하면서 넘치듯이 그 분화구에 있는 밑에 있는 그 화산 활동 마그마의 압력과 그 다음에 토질의 점성 그 다음에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그 지질 상태에 따라서 폭발력에 변화가 올 수 있고 상부를 덮고 있는 지질이 얼마나 그 단단히 덮은 상태에서 국물이 넘듯이 그냥 화력을 3단 올린 상태에서 팍 해서 뚜껑을 팍 넘치면서 그냥 그게 국물이 확 번지느냐 줄여가지고 졸졸졸졸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국물이 넘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산 활동 또한 그 꽉 압력소까지 닫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부글부글 강도 높은 마그마가 올라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폭발을 하면서 그냥 분화구가 커질 수도 있지만 안 커질 수도 있는데 아라라트 산 같은 경우에는 어 분화구가 없는 음 그런 화산 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라라트 산에 방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전한 형태의 방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주의 실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영상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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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한번 해봤던 거고요 성경대로 방주 성경대로 방주는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지만 음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음 현 시점에서 온전한 형태의 방주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시도 또한 아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 점을 고려하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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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떤 뭐 무엇이 어디가 어디냐 우리는 사실 뭐 상전벽회라고 몇십년만 지나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몇천 년이 지금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아니면 이게 어떻다 그런게 또 큰 그게 과연 성경의 본질적 기록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음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진리인 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걸 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저 또한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추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도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 정황과 이런 모든 걸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음 그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이렇게 공부도 하고 탐구도 하고 또 혹세무민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도움을 안 크게 뭐 그 뭐 다 아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것으로 오늘 저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